위크맵이랑 위크셋은 어디다 쓸까요? 오늘은 깔끔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맵이랑셋만 잘 쓰시면 됩니다. 앞에 위크라고 붙어있는 위크맵이랑 위크셋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뭔가 맵이랑셋 설명이 나오면 보통 위크맵이랑 위크셋이 같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뭔가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어디다 쓰긴 써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 위크맵이랑 위크맵은 코드의 구조적 완성도를 조금 희생하는 대신에 좀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능 생각할 거였으면 보통 애초에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젠 심지어 웹어셈블리라는 좋은 대안까지 있으니까요. 아예 역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혀 쓸 일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뭐하는 애들인지 이번 영상 통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맵과 셋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맵은 키를 넣으면 값을 줍니다. 셋은 값만 모아두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걸 보장을 하고요. 무난하고 일반적인 사전과 집합 구조입니다. 그런데 윅맵이랑 윅셋은 뭘까요? 이건 일단 키값에 대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맵에는 키값으로 정말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도 되고 문자를 넣어도 되고 객체를 넣어도 되고 값이든 레퍼런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윅맵은 일반 값은 받지 않습니다. 주소값만 받습니다. 레퍼런스죠.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넘버나 스트링 같은 타입은 안되고 오브젝트 타입만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보통 이 윅맵이랑 윅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값이지 컬렉터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윅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값이지 컬렉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대충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분류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변수를 여러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수들은 보통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C나 C++ 같은 언어들은 그 메모리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변수들을 선언하면서 메모리를 직접 할당을 해줘야 되고 변수 사용을 끝날 때 직접 할당했던 공간을 해제를 또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이 끝난 변수의 메모리를 적절하게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서 언젠가 뭐 터지든 무언가 문제가 생기든 그럴 겁니다. 그에 반해서 자바나 파이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프로그래머가 변수가 메모리에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 알아서 다 해주는 걸 가비지 컬렉터라고 합니다. 사용이 끝난 변수를 가비지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적절하게 수집해서 할당한 메모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죠. 아무래도 수동이 아니라 가비지 컬렉터라는 별도의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C나 C++ 같은 언어랑 비교를 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 더 느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메모리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코드 작성하기가 훨씬 더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는 언어와 없는 언어 둘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지만 가비지 컬렉터는 없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Rust라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와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바스크립트에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A부터 G까지 객체들이 있습니다. 루트를 프로그램 시작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A랑 B는 루트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C나 F는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 E, G 이런 애들은 그렇지 않죠. 루트랑 아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아무 곳에서도 현재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애들을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싹 다 수집을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 지운다 이거죠. 여기 윅맵을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루트랑 바로 이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윅맵 내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객체 A와 B가 윅맵 내부에 들어있습니다. A랑 B는 그와 동시에 또 루트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어디선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에서 A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바로 루트에서 A에 갈 수도 있고 루트에서 윅맵에 간 후에 거기서 A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로가 두 가지 존재하네요. 그런데 선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루트랑 A는 강한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윅맵과 A는 선이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약간 위크함을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다가 루트에서 객체 A, B, C 사용을 모두 끝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루트랑 연결되어 있던 선은 끊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C부터 보죠. C는 일단 어디서도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언젠간 나타나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A와 B는 어떨까요? 루트랑 A랑 B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루트에서 윅맵을 지나면 A와 B에 접근을 하는 게 여전히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보죠. 가비지 컬렉터가 등장을 해서 가비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을 끝내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C만 없애야 할 것 같은데 A랑 B도 같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A랑 B는 분명 윅맵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윅맵이 하는 역할입니다. 윅맵이랑 연결된 선은 사실은 프로그래머는 그 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비지 컬렉터는 이용을 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 입장에서는 A와 B에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A, B, C, 셋 다 같이 지워버리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다입니다. 윅맵과 윅셋은 프로그래머는 접근할 수 있지만 가비지 컬렉터는 접근하지 못하는 연결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는 모든 객체들 중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객체들을 모조리 지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비지 컬렉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다시 몇 분 전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보통 프로그래머 언어에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는 언어와 없는 언어 이렇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없으면 프로그래머가 보통 수동으로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가비지 컬렉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가비지 컬렉터가 있는 언어라면 가비지 컬렉터를 신경 쓰지 않고 코드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비지 컬렉터 같은 게 뭔지 신경 안 쓰고 코드 작성할 수 있어서 편한 건데 위크맵이랑 위크셋은 가비지 컬렉터를 직접 신경을 써야 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메모리 관리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쓰라고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인데 그 외에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가비지 컬렉터를 직접 신경을 써가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이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수상화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비지 컬렉터라는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코드를 지저분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만한 게 바로 이 윅맵과 윅셋이라는 거죠. 오늘은 윅맵과 윅셋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다시 잊고 맵과 셋만 행복하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